안녕하세요 자, 해물라면 드실 분? 뭐야? 뭐야? 해물라면 아무도 안 가면? 네 해물라면 하나랑요 어, 뭐 있어? 나머지는 알아서 골라 그럼 보차릴라 샐러드요 저도요 어, 나는... 썬 브런치 하나 아, 브런치 하나 감바스도 한 두 개 해서 먹어볼까요? 감바스 두 개 드릴까요? 네 여기 강아지 음식도 팔아요? 네 아, 그럼 그것 좀 만들어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대면 바로 주세요, 선생님 지루야 여기 너무 좋다 네, 이제 진정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대박 와, 진짜 멋있다 여기 와, 예뻐 와, 진짜 멋있어 와... 오션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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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울산! 이게 울산이다 우와, 예뻐 와, 예뻐 진짜 멋있어 와... 에이... 감사합니다 기복아 기복아 기복아, 글로 갔나? 어떡하니? 기복아 기복아, 기복아 기복아, 반대로 기복아, 반대로 내가 돌아야 돼 가자 야, 이거 음식으로 인생샷 찍어요 와... 와... 야, 이거 음식으로 인생샷 찍어요 와... 와... 이거... 야, 이거 미쳤다, 야 과거랑 감방 라면, 크로스마스 와... 에am 휘이이이이이익 비쥬얼이 어마어마해 대박! 비주얼이 어마어마해 우와 빵 새까맣게 탄 거 봐! 우와 감바스 미쳤어!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? 잘 먹을게요! 우와 이게 비주얼이 뭐야 이게 이게 말이 돼? 우와 짱이다 이거 이거 주세요 아 네 코코가 낫겠다 아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미쳤다 라면? 어 맛있어? 아 라면 시키라니까 햄 좀 줄까 햄 응? 괜찮다 괜찮다 우와 진짜 맛있어 케이야 이 샐러드도 어디 갔어? 음~! 우와 어 맛있어 어우 햄 좀 줄까 햄? 햄 좀 줄까 햄? 우와 진짜 맛있어 여기 샐러드도 맛있다 햄 좀 줄까 햄? 햄 좀 줄까 햄? 응? 괜찮다 됐어요 햄 좀 줄까 햄 그냥 햄 좀 줄까 햄 햄 좀 줄까 햄 햄 좀 줄까 햄 아기 들고 나왔다 어? 네 제가 갖고 올게요 제가 갖고 올게요 이번에 잠깐만 오세요, 뱅 나는 살 한 번 줄 알았어 애기들끼리 이거예요? 응, 와플이네 대박, 너무 귀여워 이건 약간... 아, 황태 황태 가루 뿌려져 있네 개코세요? 응 와, 그걸 바로 아네 근데 이거 사람 먹어도 되지 않아요? 황태 가루 이거 사람 먹어도 되지 않아요? 그럴 걸? 좁진 않을 거예요 먹었어요? 아니, 오히려 개 사료가 간도 안 돼 있고 영양분이 있을 수도 있어 개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, 먹어보셔도 돼요, 진짜로 진짜 괜찮아요 아니, 이게 간이 안 돼 있고 건강한 맛이에요 음 뭐야 넛보지 너무 귀엽다 그죠? 맛있지 않아요, 고소하고? 고소하고? 뻥튀기 같아, 뻥튀기 맛이야 약간 그런... 어쨌든 이게 사람이 맛보고 저렇게 하니까 야, 개희야 밥 먹자 야, 푸푸 먼저 먹을래? 푸푸 먼저 먹을래? 제로 이거 먹어볼까요? 이거 먹어, 이거 먹어 잘 먹네, 우리 기복이 잘 먹네, 우리 기복이 잘 먹네, 우리 기복이 제로도 잘 먹네 제로도 잘 먹네 제로 입 까다로운데, 이거 잘 먹는다 제로 입 까다로운데, 이거 잘 먹는다 맛있어 봐 맛있어요? 이게 보니까 당근도 들어있고 맛있는 거 맞네, 태희야 빨리 먹자 아, 제로 개인기 하나 하고 먹을까? 제로 개인기 있어? 제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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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 우와 쏙 우와 다시 쏙 쏙 다시 쏙 쏙 쏙 볼래? 기복아 기복아 이리 와, 기복아 앉아 앉아, 기복아 기복아 앉아 기복아 앉아 코 터치, 손 손 코 터치, 손 손 코 오케이, 기복아 빵이 오케이 기복아 빵이 오케이 왜 오빠가 손을 넣냐고 거기다가 난 이렇게 배웠어 얘가 코를 넣어야지 잘했어, 기복아 그래도 자, 푸푸타임 푸푸타임 푸푸야 네 우리 푸푸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자 푸푸도 보여주세요 푸푸아 푸푸아 자, 푸푸, 앉아 푸푸아, 잠깐만 엎드려 올려 expand 한 바퀴 더 오렸어 엎드려 아 아파 어 아파 조 pride 승질이 급해 푸푸%, mental 할 거 다행히 했어 다행히 했어 인생샷 한번 찍자 저 사진기 자 하나 둘 셋